안녕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부른 DOG의 멤버 유준성입니다. 이렇게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참여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릴레이를 참여하게 도와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신인 밴드 러브 엑스테로의 베이시스트 한솔 군에게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이스버킷을 하기 위한 바깃스를 준비했는데요. 이기우기가 지목 당하면서부터 저는 감이 왔었어요. 아 올게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게릭병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 루게릭병 걸린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목할 3명은요. 최근에 주군의 태양에서 귀신 역할로 아주 화려 그랬던 제가 연습생 때부터 아끼던 동생. 키이스트의 연기자 한 보름양에게 바톤토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로트 엑스부터 또 각별하게 또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지금 힙합 아이돌 MIB의 멤버 강남에게 이 바톤을 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분이 이거를 응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ABEX에서 활동할 때 가장 좋아해주셨던 저희 최고의 진짜 스텝이죠. 지금 YGX, YG 재팬의 대표. 와타나베 요시미상에게 이 바톤을 넘기면서 저는 상의를 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주세요. 조금이나마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또 힘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물을 맞을 준비가 됐고요. 정말 진짜 이 마이스 버킷 챌린지.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OG였습니다. 이승성이었어요.